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정신내건 여동생 아구창을 확 돌려버린 오빠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보다 먼저 시집간 남미세 동생이 이젠 살 집이 없다면서 제 집에 들어와서 언니 같이 살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미쳤나? 아구창을 돌려줬죠. 원제, 결혼한 동생이 같이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제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그전까지는 서울에서 우리 삼남매 같이 살았어요. 저랑 여동생이랑 남동생. 본가는 다른 도시 있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랑 남동생 이렇게 둘이 방 두 칸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요. 남동생은 조만간 자기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원래 출퇴근이 멀어서 애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자리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하나만 남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동생이 시집에 간 그년이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거에요. 지금. 어차피 방도 하나 남고. 언니가 나가면 집값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이런 건데요. 이 집이 사실 그래요. 얘가 옛날에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구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제 집 아니거든요. 제 집입니다. 제 집.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저를 위해 그러는 것처럼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말린 건데 결국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게 저희 본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지만 동생 시댁은 서울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다 사둔 어른들은 자식 내외랑 왕래를 많이 하길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동생이 저한테 하도 하소연을 많이 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과 중이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또 동생 남편도 그래요. 보면 친구가 엄청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평소 모임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동생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노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럼 이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제가 문제예요.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라서 때때로 동생 부부 내외나 저희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면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동생 내외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이래서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동생이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미안한데 절대 안 돼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되는 거라 생각을 했던가 봐요.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루하루 저를 괴롭히며 달달달 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 쳐맞았더니 오지는 못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가다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얘가 지금 본인 시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신혼집을 먼저 못 구하는 사정이 있죠. 뭐 그래봤자 결국 돈이지만. 여하튼 사돈 어른은 언니 저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지방에 내려가 부모님과 같이 살길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 남편은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지 멋대로 결정하고 저랑 살겠다는 거. 처형 집에 가지 뭐 이렇게. 자기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다 끝냈다고 하네요. 미친 건가? 결국 이것 때문에 동생이랑 오지게 싸웠고 뺨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끝까지 이 집으로 들어온다면 그냥 불질러버리겠다 했는데 동생이 막 엉엉 울면서 악마 같은 언니라고 해요. 어떤가요? 혹시 이런 제가 정말 매정합니까? 매정은 악마래요.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동생 미친 거 아냐? 그냥 꺼지라고 해요. 아니 결혼까지 했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피해를 줄 거면 어?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든가 뭐야? 딱 잘라 거절한 거 정말 잘하신 거 맞고요. 혹시 집에 동생 지분 있으면 대출받아가지고 줘버리세요. 2번 사람이 냉정할 땐 냉정해야죠.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 동생 부부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주객전도 되는 거야. 쉽게 말했으니까 얹혀서 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또 더 무서운 거 바로 이거예요. 일단 들어오잖아요. 나가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마 그땐 그렇게 하려면 자매의 연까지 끊어야 될 겁니다. 이왕 끊는 거 지금 끊어버려. 처음부터 딱 잘라 안된다. 생각도 하지 마라. 꺼져. 이게 옳아요. 정말 잘하신 거고 또 그러면 이제 뺨이 아니라 머리에 불을 확 싸질러버리세요. 3번 동생 부부 완전 천생연분이네. 진짜 쌍으로 양심이 없군요. 같이 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건데 게다가 생활방식도 완전히 반대인데 이거 나중에 불만 생겨 말해도 소용없는 게 저 둘이 주인이냐 합심해가지고 쓰니만 몰아 세울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면 네가 나가 이렇게. 그리고 불을 왜 질러. 지를 거면 동생 머리에 질러야지. 4번 이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으세요. 죽기 싫으면. 5번 동생이 집 비번 알고 있죠. 일단 비번부터 바꾸세요. 이 정도로 미친 개념이면 어느 날 쓴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지들 멋대로 이사를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동생은 자기 시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언니 내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거고 또 제부도 그래 지 친구들 불러 놀 집이 필요하니까 들어오고 싶은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 핫플레이스 천국이죠. 그러다 언니가 힘들다며 나가버리면 완전 땡큐 꿀꺽하는 거고 아시겠죠. 염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패도 돼요. 6번 아주 잘했어요. 주제가 안되면 감히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지. 경제적인 독립도 없이 그저 둘이 좋다고 꽁냥꽁냥 덜컥 결혼까지 했으면서 어디 미쳐가지고 언니 집을 노린답니까. 저것들 들어오는 순간 쓰니 인생은 지옥에 풍덩 빠지는 거야. 저것들 인생을 보아하니까 집주인인 쓰니를 지들집에 얹혀서는 천덕 고르기 취급할 게 불붙을 뻔하고요. 또 사도 내도 그래. 쓰니네 집을 이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텐데 합가까지 해본 사람들이라면 온다 그러면 이거 절대 못 견디고 못 살아요. 분가할 돈이 없으니까 쓰니한테 들러붙는 건데 이거 일단 비본부터 바꿔요. 이거 분명히 무작정 쳐들어온다. 분명하다고. 7번. 아이고 나 같으면 두 이연놈 다 몽둥이 찜질로 확 쳐밟았지. 안 그래요? 바퀴벌레는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추가. 참고로 전세금은 제 돈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도 있는데요. 그 대신 이 부분은 제가 혼자 몇 년 동안 갚아드렸고요. 이제 거의 다 갚아가는 중이니까 그냥 제 집이 맞는 겁니다. 동생은 근데 이게 지가 힘들게 발품을 뛰며 구한 집이라서 늘 자기 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결혼 안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같이 살 때야 이런 생각 저도 상관없어요. 뭐 어때? 내 핏줄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집을 지 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온전한 전세가 아닌 반 전세거든요. 따지고 보면. 월세도 제가 반 또 부모님이 반. 이게 전부라서 제 여동생이 이 집에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지분은 전혀 아예 단 1원도 없습니다. 없어요. 발품 판금 말고는 없다 이거야. 아니 굳이 따지면 가구 몇 개를 지가 사왔는데 이걸로 금전적인 지분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럼 줘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이것도 그래. 결혼할 때 야 이거 가지고 가라. 필요 없다. 했는데 안 가져갔어요. 지금도 말했어요. 그게 뭐든 언제든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 집이 그래요. 조건에 비해 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좋아요 집이.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언니 어디 나가도 이런 집 못 구해. 요즘 세상 혼자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니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살면 되게 위험하다고. 이런 개미친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지 집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언니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마라. 우리가 허락할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미쳤네요.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 안가림은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러고 보면 얘들은 결혼 전에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지들이 아직 연인이었을 때 지 여친 집이라고 불쑥불쑥 아무데나 쳐들어오고 또 그 시댁에서 안 쓰는 가전 가구 여기다 막 다 가져다 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 지금 짐이 되게 많아요. 왜 안 말렸냐고요. 아니 뭐 말이 통해야 말리죠. 얼마 전에도 그래요. 처맞기 전에 대뜸 쳐와가지고 거실에서 지 작업인가 뭔가를 하더니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가더라고. 내가 치울 게 아니 그냥 또 이렇게 말은 잘해요. 아니 말만 하죠 말만. 그냥 놔두면 저 상태로 1년 갈 겁니다. 그럼 네가 치워 라고요. 이거 제가 치우면 또 울고 불고 뭐가 없어졌니 어쩌니 난리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같은 꼬라지 잘 아니까 더러워서 그냥 냅두는 거지 싫어서 귀찮아서 안 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얘가 돈은 한 푼도 안 버텼지만 이 집은 내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밟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제가 원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심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미친 동생이 이런 언니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머리털 다 뽑아 놔가지고 조금 덜하긴 한데 언제 또 난리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슬슬 시동을 걸고 있거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방금 추가 글까지 다 읽었습니다.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써니가 냉정해져야 돼요. 동생이 결혼 자체를 아직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니죠. 자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동생은 이제 동생이기 이전에 그 집안 식구입니다. 또 그 집안들 써니한테 남이나 다름이 없죠. 즉 거지같은 잡것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그날로 써니는 하인 내지는 식무 내지는 보모 이렇게 처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나락 가는 거요. 그리고 그게 더럽고 불만이고 못 참겠다. 그러면 네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죠. 더 이상 기말 안 합니다. 선택은 쓴이가 하는 거겠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요. 어른보다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열을 끊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지. 2번. 아니 뭐야 저 미친 쓴이 친동생 맞아요? 아니 왜 지가 화를 내고 난리요. 지가 뭔데? 뭐 돼? 아니 지 집이야? 4번. 뭐야? 이건 뭐 키워준 엄마도 엄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돈은 안 썼지만 살았던 집이니까 내 집이다 이런 건가? 조만간 무단 점거 하겠네요. 조심하세요. 비번 바꾸고 문 단디 확인해. 저렇게 아직 인간도 안 된 것들이 막 결혼하고 애를 싸지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이야 대책이 없네. 이거죠. 언니 내가 지금 사정이 힘들어. 우리 잠깐만 언니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 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거다. 통보하는 거네요. 통보하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면 언니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돈도 어렵고 혼자 사는 거 힘드니까 그냥 살아라 허락해 줄게. 이런 느낌이죠. 이야 주객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네. 이야 정말 까깝하죠. 차라리 피가 안 섞인 남이면 예를 들어 엄청 친한 친구다. 그러면 연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핏줄들은 진짜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정말 거짓네요. 쓰니 힘내세요. 아무튼 냉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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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